출연골 출연골 오잘까봐 불이 안 켜져 있었구먼 핳핰핰 켰다고 생각했는데 뭐였지? 4주년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전부 환영합니다 핳핳핳핳핳 와 4주년 내가 뭐한다고 방송을 지금 4주년째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방송을 4주년째 하고 있어요 흐흐흐흐흐흐흐 자 그리고 보여드릴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팬아트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는 일 없이 세월만 헛되이 보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허송세월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허송세월이란 뜻이에요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허송세월을 풀어서 의미하면 저렇게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4주년이지만 아무것도 받은게 없어요 흐하하하ㅏ하핳흐흑 근데 솔직히하게 좀 문제였어 4주년이긴 한데 나도 솔직히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 곧 4주년인데 뭐하지 약간 이런 느낌 뿐이어서 딱히 챙기고 싶지도 않아요 하하하 안 챙기긴 애매한 날이야 그나마 생각한게 마주시참입니다 그러니까 마주시참은 시작하도록 가죠 시작하도록 할게요 룰숙제는 되어있다고 믿겠습니다 아 턴 엔드까지 딱히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이프가 적은 쪽이 패배합니다. 라이프가 같으면 성공이 이기구요 약간 그거에요. 여러분들이 날 패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있긴 해요 덱 설계 보면은 여러분들이 날 패게끔 설계해놓긴 했어 그리고 지금 포인트에 4주년 기념방 넣어놨거든요 그거 그냥 던지시면 돼요 포인트 보이시면 그냥 던지시면 됩니다 악 악 너무 많이 던지시는거 아니야? 너무 많이 던지는거 아니야? 여러분 포인트가 어디서 와가지고 그렇게 막 던지는거에요? 평소에 어디서 던는 사람들이 조용히 보느라 포인트는 많다고요? 당신같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장난이구요 아니 2000이상 있다고? 아니 이런 미친 죽어라 블랙홀 어 잠깐만 아니 우리 예상없는 멍청한 교준이 아 또 나왔보여 난 다음 던 뭘할 수 있죠? 과연 짠 와 짜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하면 끝나겠는데?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주세요 필요해요 어두움 속성이네 마침 드립볕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사는구만 하하하하 아 아 스타이너 RE 감사해 먹겠습니다 먹어야죠 내가 루нить을 딱히 안 된다곤 말을 안했거든요 딱히 안 된다고 말을 안 했는데 이걸 진짜 들고 오 given 영원없어 아 이거 댓글에서 봤던 그거잖아 아니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카드 파괴 아 계속 대비네 와 아니 어떻게 남아도 이렇게 남지? 수고하셨다고 해야되나? 애매하네요 희대의 듀얼리스트 뭐야 저건 내가 펜듈럼 펜듈럼을 싫어해서 레벨은 10 저편에 고티스 얘 영화이름이 간지나단다고 하던데 다 꺼져잇 글러드 로즈드레벨 7000밖에 안 되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하! 야호!